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선거법 개정 노력들이 그동안 많았죠. 많았는데 오늘 보시면 이번에 가장 트럼프 승리의 가장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지배주주죠. 일론 머스크의 그걸 가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민주당이 승리한 대부분의 지역이 투표할 때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을 체크를 안 하는 겁니다. 다신톤, 오레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콜로라도 이런 데가 노 아이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주민증 같은 걸 체크 안 하고 뭡니까? 그냥 투표하게 하는 겁니다. 주민증 같은 경우를. 딱 한 군데 여러분들 아이디를 체크하는데 민주당이 이긴 경우가 여기가 아마 여기 동부의 한 군데 아이디 리카여드니까 여기만 있는 거네요. 전부 다 이런 민주당이 이긴 데가 여기 뉴스맥스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우파적 성향이 강한 헤리스가 이긴 그런 주 가운데서 아이디를 체크하는 사진이 붙어있는 그런 신분증을 체크하는 곳은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동부에. 나머지는 정부 델라웨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렇게 체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연방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선거할 때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그런 입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선거 공정성을 개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의 문제점을 스탑 중지시켜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저는 앞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모두 다 자기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을 자기 신분증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미합중국의 신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되는 것을 제가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얼굴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하고 본인이 미합중국의 신민권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서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그런 입법을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본인이 2020년에 어떻게 패배했고 미국 선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한국 문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측근들도 알고 트럼프 부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센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수적이다. 트럼프 부부는 본인은 대통령이 됐지만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선거 공정성이 더 투명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이번에 상하원이 공화당이 여러분들 다수당일 때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선거 여러분들 유권자 등록부 하나 없는 선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맨정신을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짓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2020년도에 애트란타 같은 게 있는 풀턴 카운티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조지아주는 가장 광범위한 선거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신분적 용어를 강화하고 우편투표 신청기간을 단축하고 투표소 외부에서 음식과 물을 나눠주는 행위를 검지하는 나름대로 조지아가 그래서 청문회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조지아 그다음에 애리조나 이런 데서. 저는 이번에 미국의 선거를 보면서 단칼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지만 그래도 주 차원에서 조금씩 노력을 하는 걸 보고 저 나라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그렇게 나라가 발전돼 왔구나 그리고 나라에 아직 양심이 살아 있구나 체제를 지키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노력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애리조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아이오아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데 다 선거법 개정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이 있는 아이디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은 경합주를 중심으로 선거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공화당에. 유권자 등록 과정을 강화하고 투표 절차를 감시를 강화하고 투표 기계를 검증하고 부적격 유권자 명단을 정리하고 선거 결과 인정 과정을 감시하고 이걸 다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국민의힘은 뭘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인 거죠. 오늘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분의 여러분들 트위터를 인용을 했는데 이게 2015년부터 캐나다하고 이런 미국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995년도에 100을 기준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뭡니까? 캐나다는 제가 상시하게 잘 모르지만 대단히 친사회주의 가까운 그런 정책을 썼겠죠. 그럼 성장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나 정책이나 체제라는 것은 사람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여러분들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유럽과 그려봐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1인당 이런 gdp가 캐나다하고 이런 거의 2000년대 초변만 하더라도 미국이 차이가 안 났네요.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그림이 앞으로 대한민국도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1인당 국민소득 이런 정체가 되면 이렇게 제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제도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86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캐나다에서 아마 출산율이겠죠. 퍼틸리티가 여러분들 출산율 맞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네요. 캐나다도 문제가 많대요. 제가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좀 심층적으로 분석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이런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